지현이가 찍을래? 지현아 지금 아기비야? 엄마 비야? 지현아 비 지금 아이고 지금 아야야 아야 그러면 안 돼 지금 아기비에요 엄마 비에요? 지금 아기비야 아야 아빠 도망쳐 아빠 도망쳐? 응 도망쳐라 무서워 아빠 도망쳐 아빠 도망칠게 야 도망가자 잡혔다 지현이 왜 이렇게 다 얘기 잘해 지현이 잡아라 지현이 잡아라 해봐 이번에 지현이 잡아라 지현이 잡아라 지현이 잡아라 가치다 앞에 까치 까치ordo 까치 자전거 옆에 까치 있잖아 왜? 까치 까치? 까치가 비 많이 맞아서 다 젖었어? 응 다 젖었어 왜? 새 거기 들어갔어? 새 거기 들어갔어? 지한이가 오니까 무서웠나봐 왜 이렇게 무서워? 나비 아빠 왜 저기야? 저거 나방이야 나방 나방? 나방 찍어줄까? 지휘 오빠가 엄청 좋아하겠다 나방 나방? 응 나방이야 날라가라고 해볼까? 지한이 무서웠어? 응 흐흐흐흐흐 지한이 무서웠어 자 자 아우 집에 더 왔다 잔인